전남 장성군이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인 장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.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를 발행하며, 장성군 관내 가맹점 등록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6% 할인 혜택을 받으며, 1인당 50만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. 한편 군은 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특별 할인 기간을 갖고 10%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